할렐루야 8월 2일 화요일 원포인트키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낙은으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늘 목사님께서 퀘트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7월 8월 우리 둘째 첫 주의 화요일 둘째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낙은에 된 우리 성도를 향한 끊임없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고 이끄심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미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녀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내 몸의 실체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외적인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 앞에 점점점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80이 되고 90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최근에 우리 98세된 우리 주선의 교수님이 이제 장신대 교수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육체가 무너지지만은 영원한 집은 완벽하게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쌓아둘 것도 없고 땅에 미련 가질 것도 없고 땅에 집착할 것도 없다 하는 게 오늘 아마 엄중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3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 이런 너희의 구원이 3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엄청난 역사로 재창조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비전이 꽉 차 있어요 이 환상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어서 놓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주님 제발 1년만 더 유예하고 주님 3년만 5년만 이러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실 때 너는 어떻게 너의 모든 탤란트를 이 재생산했느냐 돌렸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여러분 결코 그냥 흘려듣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리 가운데 불러낸 제자입니다 제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사도적인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가서 재생산하라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두 번 전도집회 하는 것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그때만이라도 내 주변인 지체들을 오늘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하여 거룩한 중매적인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천국의 상급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첫째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무장 해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조싸우니 하고 집을 저놓고 존과 동록이 설른 이 땅에 뭘 영원한 걸 쌓으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남은 나를 개수해라 떠나갈 나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함을 알고 너의 인생의 종말, 역사의 종말, 주님이 오신 역, 세기적인 종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다 보면 자, 허리를 동이고 할 때 거룩한 긴장을 갖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근신이란 단어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기 전에 금요일 밤에 감남성 기도하는 동안에도 피곤하여 눈이 무거워서 눈꺼풀 무거워 그냥 쓰러져 자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니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근신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근신이란 말은 조용히 집에서 기죽어 있는 게 근신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깨터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준비된 신부 다섯 명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신랑이 오고 있는데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피곤하다고 그냥 등불도 준비해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팽개쳐놓고 널부러져 자고 있다면 그 몰골이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그러므로 긴장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 신랑을 맞이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좋은 거 재미있는 거 먹는 거 여기에 마음의 허리를 풀면 안 돼요 허리띠는 항상 동해야 돼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 긴장의 허리띠를 띠고 기도하면서 고룩한 긴장의 허리띠를 띠고 친구를 만나면서 고룩한 긴장의 허리띠를 띠고 여행을 가서 긴장의 허리띠를 떠야 일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보금 21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타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덧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올무에 걸려서 꼼짝없이 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근신이란 말은 우리가 스스로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지배해야 됩니다 욕구와 탐욕은 다릅니다 소위 니즈와 디자이어는 달라요 탐욕이 이끌려서 식탐도 탐욕이요 정욕의 탐도 탐욕이요 우리가 어떤 권력에 대한 야탐도 권력에 대한 탐심도 탐욕이요 오늘 내가 소유에 대한 탐심도 탐욕이요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한 것 가장 큰 탐심은 소유욕이 아닐까요? 그럴 때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레위기설을 보면서 성경에 뭐 이런 복잡한 얘기 그리고 반복된 얘기로 가득 차 있나? 하고 어떤 분은 소위 스토리텔링이 아니니까 훅 지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레위기설을 반복적으로 성경 본문과 똑같이 따라가면서 대학생들에게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아스를 쳐부수는 얘기 안 나옵니다 기도원이 미대한 군대 이기는 멋진 얘기 안 나옵니다 오늘 삼선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수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에는 반복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을 때 레위기서를 말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5대 제사에 피 흘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론이에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예수 그리스의 피입니다 오늘 나는 너처럼 더러운 죄 안 졌어 라고 말할 의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덧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어요 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사도회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날마다 입는 겁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씌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가 있어요 외모로 교양으로 치장하고 여러분 세련된 어떤 감각으로 치장하고 최고의 명품으로 치장한들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므로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보혈이 나와 관련이 된다는 것이 경길이 킬 축복입니다 자다 깨도 이거 생각하도 못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구하십시오 보혈의 덮임을 구하십시오 보혈로 씻음을 구하십시오 보혈로 나를 깨끗함을 구하십시오 아니 이 보혈로 우리 집안 모든 가족들 적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보혈로 내 공동체와 민족도 이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때의 근신 바른 정신이 뭡니까? 우리가 혼미해지고 우둔해지고 마음이 둔화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보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보혈로 정결케함으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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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